2003년 1월 몇нали 점점 그래. 빨간머리 지금 음, 괜찮아 되게 괜찮아 음 음 아 T1컴퍼니 조직돌아 가족같은 회사 그래 좋다 오지만 해보자고 또 많이 신청을 해야 될 텐데 말이야 아우, 좋다! 블라인드도 있네, 여기? 오, 식문물 대박! 안녕하세요! 어? 면이 보러 오셨나 봐요? 뭐 이런 걸 또 다 준비하고 그러셨대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가 T1 컴퍼니인가? 저분 좀 약간 잘생기신 것 같은데? 역시 내가 몸 담을 곳이 충분한 건 내가 몸 담을 곳은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럼 어서 오게, 어서 오게! 아이돌 연습생이신가 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눈웃음이 있었는데 아니, 그 왼손으로 잡으시면... 오케이 하아... 아유, 하아... 왜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아? 아, 그러니까 쑥스러움이 많으시구나 괜찮아요, 얼른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이하이 조심히 들어가실게요 네, 까지 조심하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친구들은 말을 드리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뭐야 되게 이국적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요? 이름 한 번씩만 말씀해주세요 이름을 물어볼 땐 본 이름으로 말하는 게 동방예의치고 저는 K.I.M.M.I.M.S.U 그래서 뭔데요? 무대 플레임이에요 K.I.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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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꼭 다 발음해야 되는 거고 옥시시고요 저는 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성민 성민 제롬? 네? 제롬은 뭐예요? 어 그냥 문자가 있네요 저는 알아서 뭐하게 알아서 뭐하게 게임 닉네임 부른 거 아니었어요? 아 제가 또 예전에 본보 게이머를 했었거든요 제가 게임 관련 부서가 있는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아 넘네 그렇지만 뭐 제가 탑 미드 서법 가리잖아요 활약을 하거든요 그쪽은 되게 뭐 뭐죠? 저는 대표님을 지구의 최강으로만 여덟 명 좋았어 여덟 명 한 명은 있겠지 저 분 혼자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 떨리는데요 어 그래그래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그래요 하이 헬로 어 그래그래요 세 분 많이 받으세요 하이 헬로 세 분만 오시는 건가요? 아 no 치윤 군 치윤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저 분량한 거 아니야? 많이 긴장해서 오고 있네요 맞나? 치윤이 형? 아 시는 분이 있으신가 오케이 마이너스 150점 시작하고 할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햇살같이 따스한 이 오후에 커피 한 잔 같은 아 커피 진짜 싫어하긴 하는데 좋습니다 여기 성명이 치훈이라고 적혀있는데 성이 그럼 치 씨이신 거죠? 이름이 훈이시고 네 아니요 아니요 훈이 성이고 왜 이렇게 훈이 성이고 이름이 치입니다 치 그럼 훈치인 거예요 이름이? 훈치 되게 흔치하는 친구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펠기괴 제 이름으로 사임실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잭 재윤 대표님 어? 이 생각보다 너무 viel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오케이 혹시 특기가 지금 IQ 테스트 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74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274점 아 여기 쓰여있네요 몇 개에 언어하신다고요? 서른 두 개 정도 하면서? 서른 일곱 개라 자격이 있었나요? 아 최근에는 다섯 개네요 그리고 마스터하고 몇 개의 자격증 몇 개일까요? 한 220개 정도 정도 12개예요, 200개, 12개 네, 다시 외워보시고요 아이큐가 증명된 게 지금 하나도 모르겠네요 여기 마지막 한 마디에 네 가지 언어로 또 준비를 해보셨는데 네, 먼저 한국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어 I'm looking forward to work with you 네, 일본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케이, 이제 마지막 중국어 아, 그거 뭐 잠시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홍볼 나와가지고 잠깐만요 아, 이 녀석은 이제 바로 채우니 중국어? 진토토가자오 오오 근데 저 대만, 저도 콧물이 나와서 싫다 하지 마 어딜 손대는 거야, 이거 당신이 외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살면 안 돼 Hi, hi, friend 오케이 어, 전 한국인 I'm from Korea고요 you're from Korea, why do you use English? 어, 제가 유아가 잠시 갔다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분위기 소개 한 번 해주세요 근데 혹시 기억 안 나.. 안 나? 안 나니? 지금 반말 하시는 거예요? 나 기억 안 나 반말하지 지금 아니, 나 기억 안 나? 미얀마, 너 미얀마 있을 시절에 나 기억 안 나? 이게 하겠...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 희망 연봉에 150만 달러 아, 150만 달러 아아 아, 150만 달러고 150만 달러 사장님! 150만 달러 연봉으로 150만 찡클 센스 있어 아, 치우 씨 센스 있어요 조천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 부서, 세련된 계획 관련 부서 한평생을 강남에서 살아오고 와우 도시 남자다 보니까 좀 세련된 세련됐네? 네, 세련된 그런 계획 혹시 모양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줄곧 사러 왔습니다 여기 희망 연봉 감자 70박스처럼 푸짐하게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감자 파시는데 한 박스에 1,000원씩 파시거든요 그러면 7만 원 오, 7만 원이 충만하네요 괜찮을까요? 왜 그래유 오, 어디서 오신 거지? 아, 좋습니다 농사 경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아니요 강남에서 농사를? 아니, 제가 친구가 잠깐 도와줬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지금 뭔가...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주 세련되게 일을 척정 믿어주세요 아, 그게 와이오, 유 와이오, 믿어주세요, 유 예스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진짜 비정하는 편 느낌?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같은데? 어, 엄마... 어... 어... 어떡하지? 성심한? 엄마가 안 좋잖아 아, 나 지금 너무 떨려, 엄마 다들 긴장 안 되세요? 아, 저 긴장 같은 거 안 해봐가지고 너무 긴장돼요 면접 브이로그 면접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오늘 T1 컴퍼니라는 곳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유튜브 하신 건가요? 제 번호는 7번이고요 취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산에 배치되어 있는 이 커피 간려 카페 라떼 한 잔씩 마시면서 긴장을 풀고 있어요 카페 라떼 한 잔 할래요 한 잔 할래요 두 입사 동건 씨는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뭡니까? 저요? 이사요, 이사 아, 이사 지원? 저기 한 곡이 없는 거 같은데, 분야에 대표 위치 이사 아닌가요? 경호 비서라고 돼 있는데요 동호 비서예요? 경호는 비서입니다 저에겐 평생 꿈이 있어요 제이윤 대표님을 죽을 때까지 사모하는 거죠 난 꿈이 있어요 양현 선생님 나는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방금 제꼈고 재롬 씨는 사진 저런 것도 부서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재롬이 누구죠? 아, 너무 긴장된다 면접은 떨면 안 돼요 기세로 면접관을 제압해야 돼요 알겠죠? 네 비웃으신 거 같은데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살짝 스쿼트 자세로 구부려요 그리고 엄지를 내고 살짝 사람 인자를 그리고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봐 넘겨 되게 분위기가 좋은데요? 분위기가 좋네요 질투나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자기 PR 10초씩 가겠습니다 마 마 마지막처럼 자기 PR 자기를 한 번 마음껏 홍보해주세요 마지막 하고 계신 건가요? 3초 남았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처럼 항상 It's you with that through 당신의 신자 총알 한 방, 두 방 싸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민수 할 줄 알았지만 찬형 바람차 센터에 날라와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바람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와우 오케이, 좋습니다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지금 밑바닥에 뜯어낙다 Everything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아, 네 지금 저쪽도 있는데 아니, 아니, 우리 회사가 아, 다 여기 We want company 안에 다 있다 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휩쓸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면접이 끝난 후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세금 많이 받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부터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출근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를 넘는 건 기본으로 여쭤드릴게요 진짜 어떠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부터는 흔뻤습니다 혹시 그 도시남자의 세련됨을 알아주시던 고생하셨습니다 반말하면 안 돼요, 반말하면 마이너스 아, 따로 반말하면 마이너스고 재미 없어도 마이너스 재미 없어도 마이너스 재미 없어도 마이너스 노잼 마이너스 노잼 마이너스 힘내세요 힘내세요 차분하게 뵌접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성민 씨 네 자기소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왔거든요 엘리트 코스 네 이 회사에 와서는 금메달을 따려고 일부러 일부러 송동건 씨 네 03년생 오 혹시 93년생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93년생 잠깐만 네, 03년생 알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넘어갈까요? 저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호 그리고 비서 부서에 지원하게 된 경호입니다 이름까지 이름 마음에 드네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대표님을 보좌하기 위해 운명적인 그런 만남이랄까요? 이 면접에 제 모든 것을 갈아넣겠습니다 혹시 뭐 쓴 건가요? 제가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대표님의 습관은? 그리고 제가 관찰한 대표님을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침 펜을 돌리는 버릇이 있으심 무선 마우스 사용 뿌염, 스케줄, 사과 약간 통찰당하는 기분이라서 약간 기분 불쾌한데 아, TMI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 사과까지 사과까지 잘 하신 거예요 애플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아서 뭐하게 어? 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지수라고 합니다 과거에 프로게이머 경력이 있고요 팀은 총 두 곳에 있었는데요 SKT T1에 회이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요 담원에 이제 또 그 수 메이커라고 수 메이커 수 메이커로 또 활동한 이력이 지금 현재는 알아서 뭐하게로 수 메이커 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도 마쳤으니까 이제 이력서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오성민씨부터 네네 여기 특기가 1등하기 라고 적혀있어요 딱 하셨는데 은메달만 아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1등을 할 수 있는데 특기인데 할 수 있는데 일부러 2등만 하는 거 기 때문에 특기인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송동건씨 월급이 아깝지 않게 젖은 낙엽처럼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낙법 낙법 낙엽 잠시만요 매니저님이 알려줌 매니저님이 누구시죠? 제 매니저님 아 매니저님 따로 계신가요? 네 아 네 매니저님이 따로 계시고 매니저님이 따로 계심 좋습니다 그러면 동건씨 진짜로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뭘까요? 돈입니다 도움이 더 솔직하다 희망연복 10억 솔직함 진짜 솔직하다 여기 취미 비밀 연락처 비밀 뭐 비밀이 좀 많으신가 봐요 비밀입니다 지수씨 그러면 여기 입사 후 나의 포부 열심히 아니요 잘 일하겠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잘 일하겠다 열심히 하는 거 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희망연복이 RP로 지금 봐라 게임머니로 역시 역시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 10초 PR 자기 PR에 10초 동안 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우 시작 시각 청각 어 10초 지났어요 저는 비밀을 다 깔겠습니다 아 여기 뭐야 이런 전략이었군요 취미와 연락처 네 저는 대표님께 헌신적인 제규 하겠습니다 등 뒤에서 든든하게 그 그림자를 제가 밟지 않으면서 오오 좋아요 지수씨 카운터해 주십시오 네 이미 지금 지나가고 5초 남았어요 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난 거였어요? 대표님께 이 빠른 소리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차단하겠습니다 아하하하 당연하지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면 추후에 연락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하 좋습니다 그래 이 친구 합격 네 뭔가 좋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요